여하진 씨 모른다는 말, 거짓말이었잖아. 너는 알고 있었던 거지? 여하진 씨가 서현이 친구라는 거. 근데 여하진 씨는 서현이를 전혀 몰라. 둘이 친구였던 게 분명한데도. 말해봐 이제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나는 모르고 너는 아는 진실이 대체 뭐야? 네 인터뷰 나갔던 사람들이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알겠다. 이건 뭐 도망칠 구멍이 없네. 여하진 씨 꽤 오랜 시간 동안 내 환자였어. 서현이 그렇게 되고 나서 두 달쯤 지났을 때 하진 씨 어머님이 날 찾아왔어. 처음엔 몰랐어. 하진 씨가 서현이 친구인 거. 다 알고 나서는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. 꼭 이장은 널 보는 거 같아서. 꼭 이장은 널 보는 거 같아서. 저, 정운아. 저, 정운아. 도망칠 수 없어. 그럼 이제.